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부산우리들병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의 역사를 만들어 온 우리들병원은 2006년에 부산우리들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부산우리들병원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에 선정되어 지역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부산, 울산, 경남 유일한 척추전문병원으로서 척추치료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우리들병원은 척추 한 분야에 집중해 새로운 치료법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척추치료 분야의 신기술을 열어왔습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 병동에 걸쳐 운영하고 MRI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무기를 도입하는 등 환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부산우리들병원은 부산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동네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10층에는 접수와 외래진료, 영상진단, 진단검사의약실, 물리치료실, 통증주사치료실 등이 위치해 있으며 진료와 검사, 치료가 한 층에서 모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층은 수술실과 공급실, 1, 2병동이 있으며 12층은 직원식당과 한의정원이, 13층은 삼병동과 QPS팀, 감령관리실이 있습니다. 부산우리들병원은 사랑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척추질환의 고통과 마비로부터 온 인류를 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 아래 세계 최고의 척추전문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우리들병원은 환자를 내 자신처럼 여기며 최소침습치료를 비롯한 총체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치료를 실천합니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에서부터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수술적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총 8단계로 세분화된 단계별 척추치료 원칙을 따릅니다. 이처럼 근거에 기반한 치료, 원칙을 지키는 치료는 우리들병원의 치료 성공률을 최대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매주마다 의료진 위주의 금요학술대회와 행정인력 중심의 보건, 행정, 경영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외부인사 초청 강연을 통해 의료진을 포함한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우리들병원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100%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합니다. 부산우리들병원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부산 전역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산우리들병원에서는 의료지원과 함께 차량 스티커를 제작, 백포하여 정책이 안정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과 내원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행사를 진행해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선수가 훈련과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 교통방송의 의학 상담 프로그램과 동네구 지역 행사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부산우리들병원의 첨단 치료법과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 척추 전문의들을 위해 척추 전이미 코스와 최소침습 척추 수술 연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대만과 멕시코 의료진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의사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활발한 의술을 펼치며 우리들병원의 미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우리들병원이 차곡차곡 쌓아온 성과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평가받아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우리들병원은 국제환자 클리닉을 운영하여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러시아, 일본 등 세계에서 척추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들병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병원은 진료중심의 국내 의료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논문과 학회 발표를 병행하면서 우리들병원의 풍부한 치료 경험을 전세계 의료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 부산우리들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은 해외 저널의 21편, 국내 저널의 5편입니다. 또한 텍스트북의 챕터에 5편 참여하였으며 우리들병원에서 크리티컬 케이스를 모아 출판한 JCSC에 27건을 기구하였고 해외 학회 발표 66건, 국내 학회 발표 15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들병원이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공유와 소통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 9개 우리들병원과 해외 네트워크 병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최신 의료 정보를 나누고 기술을 배우며 자문을 구하고 치료 경험을 공유합니다. 우리들병원에서만 가능한 치료 우리들병원이기에 할 수 있는 치료 많은 경험과 훈련을 쌓아야만 가능한 치료법이 오늘이 우리들병원을 만든 저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우리들병원에 소속된 우리들은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우리들병원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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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